벅스 가족 여러분, 둘, 셋! 안녕하세요! 루셈블입니다! 네, 저희가 두 번째 앨범, One of a Kind로 다시 한 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! One of a Kind의 타이틀곡인 Girls'Night은 마이너와 메이저 조성을 오고 가는 업템포 팝 댄스곡으로 파워풀한 비트와 그리고 중독성 있는 훅이 돋보이는 곡입니다. 네, 함께 보여 두려움이나 세상이 굴복하지 않고 특별한 내 자신의 존재를 지키며 함께 걸어가자 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타이틀곡 꼭 Girls'Night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! 지금까지 루셈블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